그 4남매 중에 우리 첫째, 둘째가 거의 뭐 스타킹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그냥 한이 될 정도로 그만큼 다재다능한 끼를 가지고 있다고. 저를 위한 공연을 가끔씩 해줘요, 아이들이.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MC도 보고. 그래서 우리가 일명 사다쇼라고 그래. 사다쇼. 사다쇼요? 4남매 다둥이쇼. 영상에서 한번 봐봐. 그런 게 있어요? 사다쇼. 봐봐. 자기 오빠 we've ever have never looked after him. 첫째, 둘째가 쎄어요. 우리, our people we've ever loved and we've ever loved. 저녁은 나의 조명을 만들긴 하루. 내иля 공약 좀 zach했운 Butler pose. 첫째, 둘째가 좀 많이 쓴κ~~ rica의 까친 Absence. 니가 todos 붙 biz9 하하하하